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신주아 기자 서대문 청소년 센터는 11월 진행한 병화 통일 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통통 화중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통통 콘서트가 서울 시립 서대문 청소년 센터와 망원동에 위치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10명의 참가자들은 통일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분단 역사의 아픔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녹음 스튜디오에서 통일 노래를 작사, 작곡했으며 진로에 대한 역량도 키워나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은 평화통일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모인 젊은 세대들이 만든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통일의 훈훈함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본인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서대문구 지역 밀착형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는 통통 화중은 플레이 통통 스케치 통통통통 콘서트로 구성됐으며 지역주민 23명과 청소년 240명이 참여했다. 감사합니다. Final free